안녕하세요.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봄내처 3학년 4반 이지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노예을 좋아하는 봄내처 2학년 4반 이지원입니다. 집에서 많이 보는 닌자고 만화를 보는데 맥오랜드에 갔더니 닌자고 시티라는 게 있었습니다.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놀이기구를 탔는데 입체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악당들이 나오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 네이저 같은 게 나와서 악당들을 물리칩니다. 점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. 그런데 끝나고 나니 점수를 봤더니 엄마가 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최고 기록도 세워서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더 엄마보다 잘하고 싶습니다. 스카이워커는 발 밑에 하늘이 비춰서 하늘을 걷는 느낌이고 물고기가 물을 발사하면서 상쾌한 느낌이 납니다. 오이벨 타면서 발 돌리면서 오이벨가 갑니다. 그거 굴렀을 때 뭐 안 힘들었어? 오빠 아빠가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편했습니다. 우리 가족은 닭갈비를 좋아합니다. 오빠는 강장, 저는 소금, 엄마, 아빠는 매운맛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엄청 달립니다. 아니야 아닌데? 아니잖아? 전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를 탔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는 호수여서 밑에 상과 호수를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볼 수 있어서 사막상 케이블카가 더 났습니다. 7월에 나오는 춘천 동영상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누려주세요.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. 구독 좋아요. 오늘 잘 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오도와요 도리와요 선도와요